자, 22년 4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H2X, 그 다음에 YOH2, 그 다음에 Z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뭐 모두 이온화된다, 뭐 이거는 됐고요. H플러스 또는 OH마이너스의 몰릉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중요한 힌트가 이겁니다. 가에서 모든 양이온의 몰릉도 분의 모든 음이온의 몰릉도가 1보다 크다. 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1가와 2가가 지금 섞여있는 혼합된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준 조건은 지금 뭐냐면 가에서 라고 하고 있는데 가에는 2가산과 2가염기만 존재합니다. 자, 2가산과 2가염기만 존재할 때는 자,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음이온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음이온이 많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염기성이라는 거예요. 2가만 존재할 때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왜냐면은 자, 2가가 지금 뭐 2가산 하나, 2가염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하나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가산이 2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가염기. 이런 식으로 2가산염기만 혼합돼 있을 때는 자, 얘가 X몰, 얘가 Y몰, 얘가 Z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얘가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염기성인 경우에 자, 양이온, 음이온 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염기성이면 일단은 이건 고려해야겠죠. 염기성이니까 X 플러스 Y가 Z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이때 양이온의 수를 한번 구해 보면은 자, 염기성일 때 양이온의 수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C밖에. 그렇죠?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염기의 구경꾼이온인데 C밖에 없으니까 양이온의 수는 일단은 Z몰이 되겠죠. 근데 음이온의 수를 한번 보면은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의 구경꾼이온과 OH-의 수를 고려를 해줘야겠죠. 일단 산의 구경꾼이온이 X 플러스 Y몰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OH-의 수가 지금 여기서 2Z만큼 들어가는데 2X 플러스 2Y만큼 중화반응에서 빠지게 됩니다. H 플러스도 2만큼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2Z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음이온의 수고요. 자, 양이온의 수는 지금 이미 Z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양이온의 수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뭐다? X 플러스 Y는 Z보다 작죠, 지금. X 플러스 Y가 Z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등호를 해보면은 Z보다 작다. 아, 무조건 뭐다? 이게 아니라. 자, 얘가 X 플러스 Y가 Z보다 작기 때문에 음이온의 수는 양이온의 수보다 뭐다? 항상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가가 섞여 들어갔을 때는 예외가 생깁니다. 근데 2가만 존재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가만 존재할 때는 음이온이 많으면 그냥 염기성이고 양이온이 많으면 그냥 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의 액성을 주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일단은 염기성이다. 라고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양이온의 양은 가데나가 4대 9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플러스는 OH 마이너스의 몰롱도가 주어져 있는데요. 몰롱도가 주어졌으니까 일단은 부피 곱합시다. 자, 뭐 30리터, 10리터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는 지금 10몰만큼의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건데 얘는 우리는 이미 염기성이라고 잡아버렸죠. 그치? 그러니까 아, 여기에는 OH 마이너스가 10몰만큼 존재하겠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지금 뭘 했냐면은 0.5몰농도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30리터라고 가정하면은 15몰만큼의 H2X가 들어갔겠구나. 자, 그런데 이까니까 당연히 H 플러스는 30몰만큼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은 YOH2 10리터다 라고 하면은 OH 마이너스가 지금 10개만큼 남아있어야 되니까 OH 마이너스가 총 40개 들어가야 되죠? 자, OH 마이너스가 40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까니까 당연히 아, YOH2는 20개만큼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10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농도가 그냥 잡혀버립니다. 어, 10리터에 20몰 들어있기 때문에 2몰 농도겠구나. 라고 잡아주시면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이제 옆으로 오면 되겠네요. 자, 15 들어가고요. 어, 10리터에 20몰이니까 15리터면은 30몰이 되겠죠? 이때 둘 다 이까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얘는 H 플러스는 30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몇 몰? 60몰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녀석의 농도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안 쓴 조건 양이온의 양은 4대 9이다. 이걸 아직 안 썼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는 이미 염기성이에요. OH 마이너스가 더 많이 들어갔죠? 이미 염기성이고요. 양이온 수 같은 경우는 양이온 수는 염기의 구경꾼 이온 플러스 H 플러스의 수인데 둘 다 염기성이기 때문에 H 플러스는 고려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염기의 구경꾼 이온의 비가 4대 9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Y2마이 아, Y2 플러스가 지금 몇 개 들어갔죠? 20개 들어갔죠? 20개 들어갔으니까 가에는 20개가 존재할 거고 얘도 염기성이니까 그러면은 염기의 구경꾼 이온이 총 얼마만큼 뭐 5 곱하면 되겠네요. 9, 5 45만큼 존재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이미 30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15개 더 들어가주면은 이제 양이온 수 45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 B는 1몰농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X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몰농도니까 부피 일단은 곱하겠습니다. 자, 전체 부피가 60이니까요. 60X가 OH 마이너스의 수가 될 거고요. OH 마이너스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금 15개가 더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총 75개 들어가서 30개 중화 반응을 하니까 75개 중에서 30개 중화 반응하면은 45개만큼의 OH 마이너스가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뭐다? 4분의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2번 되겠네요. X6 X6 X7 X7 X9 X6 X X8 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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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8 X9